모의고사 37번 올림픽이 그리스로 2004년에 돌아왔을 때 즉 그리스에서 2004년에 다시 열렸을 때 Every medal winner 모든 메달 수상자는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면 Olive wrath라고 해서 이게 월계관이야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Along with ~~와 함께 ~~와 함께 그들의 메달과 함께 월계관도 받았어 The wrath 그 월계관이 For the marathon winners 마라톤 승자들을 위한 월계관은 하지만 문제점이 생겼네 얘가 주어진 s 뒤에 월가 붙었다 We're going to be special 특별할 예정이었습니다 They 그 월계관들은 We're going to come out 나올 예정이었어 어디에서 All these trees in Greece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나무에서 만들어질 예정이었네 근데 불행히도 There were two competitors 두 명의 경쟁자가 있었어 From different villages 서로 다른 마을 출신의 두 명의 경쟁자가 있었네 두 사람은 두 경쟁자는 주장을 했는데 그들의 나무가 Date back 거슬러 올라가다 어디로 The time of the ancient 자 요거 잘렸구나 내리고 봅시다 자 요기네 그 두 명의 경쟁자는 주장을 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신들의 나무가 자신들의 나무가 고대 올림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즉 자신들의 나무가 그리스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했잖아 그리스에서 열렸던 그 고대 올림픽의 시대에 그때 있었다라고 주장한 거야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하지만 neither of them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was 단수 취급한 거야 neither 이라고 하는 요 부정 대명사가 쓰여진 부분을 단수 취급했다 them 다음에 were가 아니라 was로 쓰였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neither 하면은 둘 다 아니다야 그들 중 어느 누구도 willing to 기꺼이 be willing to 기꺼이 뭐마다 기꺼이 그 나무를 자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ount end는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지 기꺼이 잘라서 세려고 하지 않았어 growth rings 성장하는 ring이야 뭐야 이거 나이태지 나이태를 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앞에 나와 있었던 그들의 나무가 고대 올림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정도의 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시 가리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야 돼 계속 보면 인디안 결국 승자인데 여자 마라톤의 승자를 위한 월계관은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에서 한 나무에서 나무 하나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for the man's gold medalist 남자의 그 금메달을 딴 사람 금메달 리스트를 위한 그것은 즉 대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는 the wrath 라고 하는 요거지 요 월계관은 다른 나무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was made 라고 하는 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굳이 쓰지 않아도 굳이 쓰지 않아도 의미가 파악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지 여성 마라톤 그 우승자를 위한 월계관과 남자 마라톤 우승자를 위한 월계관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요렇게 대시라고 하는 걸 쓴다 복수면 도우지로 쓰는 건데 여기는 단수니까 대스를 써준 거야 자